인천제 국회의원과 시구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의정발언대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상길 중구의원이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박 의원은 중구의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했는데요. 의정발언대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중구구민 여러분, 중구의회 박상길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은 제290위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토대로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아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공동체를 말하며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합니다. 조례 제6조 기본계에 관해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방향,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및 지원체계,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민관협력체계 구성 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운영, 주민조직의 발굴, 주민영향 강화, 주민활동지원 방안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의한 조례만 제정했을 뿐 그 어떤 구체적인 추진실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중구의 마을공동체 수는 17개, 참여인원은 271명으로 인천시 10개 군구 중 옹진군을 제외하고 가장 적습니다. 2021년 인천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예산은 구비 포함 총 9억 8천만원인데, 이 중 중구 지원예산은 1,200만원으로 옹진군을 제외하고 가장 적습니다. 각 군부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체 예산을 살펴보면 최소 2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인데,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하고 구비가 없는 지역으로 또 중구가 유일합니다. 또한 인천광기시 군구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시, 미추홀구, 남동구, 서구, 연수구, 부평구에서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운영이 되고 있으며, 동구도 올해 3월 개소할 예정이고, 개항군은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구는 아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 대한 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는 종합지원단을 구성하여 각 군부의 지원센터에 컨설팅도 해주고,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교육, 학습을 통해 주민들의 영양공동체를 의식을 하망시키고, 주민 갈등 및 지역사회 문제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주민 간의 네트워크로 형성을 돕고, 주민이 서로 주인의식을 유도하며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미추홀구의 마을협력센터는 공공기관과 주민 간의 가교 효과를 잘 수행하고, 순환 보직으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여 운영한 결과, 마을공동체 수가 도시지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타 지자체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및 지원센터가 없어, 마을공동체의 연속성이 매우 낮고, 마을공동체 수가 아주 적은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중구구민 여러분,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고, 공모사업을 계획하고, 지원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마을공동체 자원을 관리하는 등, 마을공동체 정책에 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서는,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가 반드시 설립돼야 합니다. 마을공동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며,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립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논의하겠습니다. 항상 격려와 사랑으로 아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더 열심히 발로 뛰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시신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큽니다. 특히 건강관리 잘하시길 당부드리며, 걸어서 구민 속으로 박상길 의원의 의정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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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